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이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요일이고 늘 화요일 날 캐스트 촬영하는 거 알죠? 화요일 날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기출 백선 지수 함수와 로고 함수를 막 찍다 보니까 지수로 감수가 수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이고 또 여기서 수원의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펼쳐놓고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하다 보니 시간이 12시 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캐스트를 촬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3월 학평 대비 학습 계획이었어. 지금부터 어떻게 3월 학평을 공부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캐스트로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냥 가면 이번 주에 캐스트를 기다릴 것 같고 그래서 오면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 주에는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가 이미 너무 늦어져서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스튜디오 문 닫아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문 닫고 나갈 건데 12시 반이지만 일단 간단히 선생님이 오프닝으로 인사를 하고 이번 주도 아마 선생님은 이 기출백선 지수로가 함수 촬영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던 게 작년보다 훨씬 더 한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을 했고 아마 작년에도 기출백선을 스튜디오로 촬영했는데 올해 여러분들과 훨씬 더 밀접한 느낌? 눈앞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 같아서 거의 현장 강의처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고 기출백선의 문제가 되게 문제는 쉬운데 선생님이 그 쉬운 문제를 여러 각도로 해석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해석을 끌고 간다라는 느낌도 받고 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되게 쉽게 풀어버린다라는 느낌도 있고 막 다양한 반전되는 느낌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모든 각도, 그 다양한 각도의 해석을 다 채화하고 납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 기출백선 선생님이랑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래야지만 우리 수강생들처럼 수능장에서 10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널널했어. 시간이 남았어요. 한 15분, 20분 남으면 선생님 시간이 좀 모자른 편이었어요. 라고 거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만들어질 테니까 선생님 믿고서 기출백선을 한 문제 한 문제 끝까지 맞춤 문제 스킵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오면서 만약에 오늘 기출백선 촬영이 늦어져서 여러분들에게 3평 대비 계획을 잡아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지난 현장 강의에 촬영된 내용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금요일 밤에 미적 정규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한 명이 졸아.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한 명이 졸면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1도 낮추세요 했는데 또 한 명이 졸아. 자꾸 낮추다 보면 진짜 영화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잠시 선생님이 마이크를 놓고 나 수업 못해. 이렇게 졸 이 명강을 하는데 지난주 미적 정규에서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명강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졸면 강의할 수 없어 라고 했더니 어디선가 한 남학생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강의 인생 한 10년에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칠판으로 돌아서서 막 웃다가 그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라는 그 말에 아 그러면 이제 뭐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 말에 너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도 생각이 안 났는데 너무 좋았던 효과는 뭐냐면 모두가 잠이 홀딱 깼어. 그래서 바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미적 정규반 수업도 듣고 수원수도 최상위 반 수업을 듣는데 일요일 낮에 이상하게 이번 주가 새해 그 설날이었고 연휴가 꼈기 때문에 다들 좀 놀았나 봐. 그래서 수업을 빠지지 않고 오긴 했는데 물론 뭐 고3들은 세배하러 갔다는 소식이 가끔 있었지만 우린 또 워낙 N수생이 많으니까 N수생들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죠. 너 이번에 어떻게 됐냐 이런 말을 듣느니 그냥 학원에 오는 게 나아. 그래서 학원에 출석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일요일 날 낮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또 몇 명이 졸아요. 아니 도대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졸는 거야. 막 하면서 마이크를 또 딱 놨지. 근데 순간 또 어디선가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라는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냐하면 금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내 방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과거를 한 명씩 이렇게 되짚어봤거든요. 그래서 반송도 하고 또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몇 명을 떠올려 몇 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 어디서부터 첫사랑이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사랑은 모르겠고 연애한 그런 역사는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번 따 있죠. 번 따. 번 따 뭔지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번호를 따인 얘기? 뭐 이런 누구나 누구나 20대에 한 번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제를 깔면 근데 그게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스무살에 되게 몸이 좀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주 사회적으로 MBTI가 E라고 나오는데 I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지 않았던 캐릭터라 그때 있었던 고대 앞을 이렇게 걸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요일 낙강이에서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의외로.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얘기하고 나서 아 더 얘기하면 인성 논란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접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촬영된 그 부분을 새해를 여러분들이 또 지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오늘 만약 캐스트를 못 찍게 되면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줘야지 왜냐면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웃었어. 근데 아니 내가 그렇게 멋지게 강의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는데 니네는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행복하고 웃을 일이면 나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준비해가지고 강의하면 좋을 걸 그럼 훨씬 내 인생도 쉬울 걸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이거 캐스트로도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 온라인 됐다고 온 N수생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캐스트에 하라고? 이런 얘기를 어디 캐스트에? 라고 했는데 어? 이런 얘기를 캐스트에 또 다시 할 수는 좀 하기는 어렵지만 찍혀있는 걸 살짝 편집해서 이 선생님이 지금 인사 영상 뒤에다가 붙여줄 수는 있겠다. 그걸 좀 재밌게 붙여주면 어떨까? 그럼 여러분들은 좀 한 번쯤 웃을 수 있을까? 그럼 이번 주의 캐스트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두자. 왜냐하면 현장 친구들이 웃었기 때문인데 물론 유머나 개그를 한 것도 아니고 유머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그 순간에 그 공간에서 딱 매칭이 되면서 웃길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아. 그래서 안 웃길 수도 있어요. 안 재밌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생각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거를 뒤에다가 편집해서 올려줄게요. 그렇게 이번 주 캐스트는 마무리를 하고 지난주에 이번 주 어제였나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밤에 라이브 강의로 간접 특강을 했거든요. 연계 특강. 근데 그 내용이 합성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그걸로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구분함으로써 마지막에 미적 선택자들의 합성함수 그래프의 미분계수의 변화까지 완전히 섭렵이 돼버리는 그런 강의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텐데 이 강의가 올라가면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 간접 연계 특강의 그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합성함수 그래프나 시장에서 말하는 거 쓸데없는 N축. 사실은 그게 N축이 간접에서 들어오는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정확한 구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들으면 놀라울 거야. 우리 현장 수강생들도 그거 듣고서 선생님도 하면서 놀랐어요. 정말 이 강의는 너무나도 명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 수강생들이 라이브를 하는데 댓글에 오르세는 신이다 이런 말을 해줘서 극찬을 해줘서 감사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거 꼭 들었으면 좋겠어. 누구든지 간에 그거 들으면 함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특히 확통 선택자들은 함수 싫어하잖아. 그리고 특히 미적 선택자들은 합성함수 그래프 잘 그려야 되잖아. 이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될 거야. 왜냐하면 새해 선생님이 되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이걸 막 라이브로 밤에 강의 하루 끝내고 라이브로 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 숫자 실수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앞에 조금 버텨요. 좀 견디면 나중에 폭발적인 강의가 튀어나와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강의력보다는 강의력도 좋았던 강의 같지만 그 내용 자체가 아 이거는 인생 강의다 하는 게 나왔으니까 꼭 보세요. 자 여기까지 바로 뒤에 붙여주는 영상 이야기 보고 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사적인 그런 에피소드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번 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3평 대비 테스트 갖고 올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선생님 천우신조 모의고사도 개강할 테니까 모의고사 거의 다 제작돼서 이제 인쇄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기대하시고 됐죠?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하고 있다는 거 든든하게 마음먹고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하루하루 잘 지내세요. 그러면 일주일도 응원하며 서로 잘 지내기 안녕 네 오늘 입안에 누가 무슨 수면제 뿌렸어요? 어?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내가 졸리게 해? 아닌데 이거? 야 미분계수 이렇게 들으면 이건 나는 그 다음 주 강의 못해 어? 정신 차려 보세요. 아이 다 졸고 있어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뭐라도 해볼까? 춤을 출까? 어? 노래를 해볼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졸어? 또 나 금요일날 했던 얘기 금요일도 내가 이래서 멈췄나? 금요일은 졸지는 않았죠 근데 아 그때 존다고 그래서 멈췄어요? 아니 금요일날 딱 멈췄는데 나 진짜 강의하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갑자기 잠시 잠 깨자 아 맞아 누군가가 졸았어 한 명이 딱 한 명 졸았어 금요일은 근데 딱 멈추니까 저기서 어 이거 라이브 딱 멈추니까 저기서 라이브 많아요 멈추니까 저기서 쌤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내가 춤을 출까 이랬더니 첫사랑 얘기다 수업받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 수험생 반에서 어? 지금 선생의 첫사랑에 관심이 있어?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모두가 잠이 홀딱 깼어 바로 다시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어 그거 다시 써먹어주는 거야?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날 누군가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너무 놀란 질문이라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도 안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이거 끝나고 생각을 해봤어 첫사랑이 누군가 어 어디서부터를 이렇게 이 시작으로 봐야 되냐 몇 살로 봐야 돼요? 첫사랑 하면 보통 언제예요? 초딩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산골소년 뭐 이런 노래에서 나오는 그런 소나기 소나기 느낌의 그 멘트를 쳐버린 거죠 네 초등학교 막 이렇게 막 내려가야 되지 않나? 누구나 하나쯤 있는 기억도 안 나는 안 만나야지 좋은 첫사랑 참겠죠? 아니 수학 아닌 얘기하면 이렇게 눈을 번쩍 뜨면서 지금 이르기예요 지금 미분개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이게 너무 쉬워? 다 아는? 뭐야 그럼 떡국은 뭐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배부르게? 아 그거예요? 잠을 안 잤나? 놀았죠 밤새? 아니야? 내 문제야? 자 아 그거 졸려서 내가 멈출 때마다 그 얘기하세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가볼까? 그 질문 자체로 이미 웃기기 때문에 자 음 그래서 한 명씩 되짚어봤어 내가 이렇게 반성도 하고 과거를 이렇게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쩌라고? 첫사랑 얘기는 아닌데 재밌는 얘기 하나는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 못됐다 못됐어 했던 첫사랑은 아니고요 대학 때 흔히들 한 번씩 있는 그 이렇게 고대는 참사리길 알아요? 뭐 알리가 없죠? 고대에 본관이 있고 본교가 있고 고대는 이렇게 문과대가 따로 있고 공대가 따로 이공대가 따로 떨어져 있고 의과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한참 멀어요 여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걸어오는 요 길을 그 참사리길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상가 같은 게 없었대요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상가가 싹 들어와서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를 한참 걸어가야 돼 상당히 그날 피곤했던 날이야 아주 기분이 별로인 이쪽 강의 듣고 여기까지 막 걸어가는데 이게 걸어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20분은 걸리는 거리인데 이 본과대에서 강의 듣고 체력이 달려서 빨리 가서 빨리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요렇게 가는 중에 참사리길에서 뭐 한 번쯤은 누구나 있는 일이야 특별해서 있는 일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화 번따 요즘 뭐라 하더라 번따? 번따 맞죠? 번따 이렇게 굉장히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체력은 딸리지 그때는 너무 몸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바닥만 보고 가세요 바닥만 보고 아무도 바닥만 보면 발걸음이 없는 걸 찾아갈 수 있잖아요 바닥만 보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오줌으로 갑자기 탁 나타났어요 어떤 남학생 한 명이 근데 나는 탁 나타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놀래는 걸 싫어해 놀래는 걸 또 거기 싫어해 깜짝 놀란 거지 왜냐면 그때 심장이 별로 안 좋아 약했어 그러니까 놀래면 그날 하루가 힘들어요 제발 내 이름도 부르지 마 그래서 우리 까친구들이 내 이름을 못 불렀어 쟤 어떻게 부르지? 내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래니까 놀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옆에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랬죠 화가 팍 났지 피곤한데 가고 있는데 혹시 전화번호 전화번호 좀 줄래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길 가다가 물어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안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학교잖아 학교 그죠? 그리고 해봐야 친구나 선후배일 거 아니에요? 다 못됐다라는 말을 들은 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혹시 전화번호 좀 이러는 거야 근데 내 이 몰골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튼 눈이 정상은 아니구나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왜냐하면 공대에서 하여튼 그때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다들 우리는 그런데 이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딱 나타나서 어 전화번호 싫은 그래서 딱 싫은데요 난 계속 가야 되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계속 갔죠 그랬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좀 갖고 있어 주실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너무 놀랐죠 뭐 못됐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연이 한번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지만 번따 뭐 이런 거 그 정도? 어디에 뭐 기계에 부응을 했을까? 아 이 못됐다의 또 하나 에피소드 오늘 못된 컨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 미분계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를 해봐? 꺼낸 김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과거를 이렇게 되짚으면서 지나갔던 사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막상 관계가 없었던 못된 짓을 했던 것들 그때 그 순간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왜냐하면 그 번호를 받아서 뭐 특별한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친구가 됐을 수도 있었잖아 그치? 이 사회성이 굉장히 없었던 겨려된 사람으로서 되게 반성을 하고 후회를 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그렇게 후회가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어? 그 과 친구였는지 뭔지 전혀 관심이 없던 한 친구가 밥을 먹자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 밥 사는 게 문화거든요 대학생들은 서로 밥을 사 술도 사고 오락실 고대 앞에는 전자오락실이 있었는데 전자오락실에 전자오락실에서 오락을 해서 오락에서 딱 이면 밥을 얻어먹는 거야 그 쉬는 시간에 예전에 그때 우리가 한참 내 친구 이대생이 있었는데 이대생이 그렇다고 쉬는 시간 딱 되면 그 앞에 예쁜 보세 옷 가게가 쫙 있어서 우리는 쉬는 시간에 쇼핑도 할 수 있어 이랬거든요 너희는 뭐예요 난 쉬는 시간에 오락해 우리 딱 이 과가 한 반에 80명이면 그 중에 4명이 여잔데 80명 중에 대표주자를 뽑아요 팀을 뽑아 그래서 그 중에 나는 틀린 그림 찾기에서 늘 팀장으로 뽑혔지 이제 총 쏘는 거 못해 이렇게 비행기 맞추는 거 또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싸움하는 그런 쿵인가 뭐 이런 뭐 이렇게 주먹 싸우는 그런 건 못하지만 틀린 그림 찾기는 언제가 내가 대표였어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 막 오락실로 뛰어가 그러니까 그 중에 여학생 찾기 힘들어요 80명 중에 다 80명이 남학생처럼 생겨먹고 우리는 그렇게 지냈는데 가서 이렇게 오락을 하고 이래서 밥을 사는데 근데 그때 한 과 친구가 밥 사줄게 라고 해서 밥? 그래 그래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어느 날 근데 저 멀리서 오는데 꽃을 한 개 들고 오는 거예요 꽃을 꽃이 근데 이렇게 꽃을 아주 딱 묶어가지고 손에 딱 들고 막 오는데 속으로 저거 멀리서 오는데 저 꽃은 내 꽃이 아니어야 된다 저 꽃은 그냥 길가다 주순꽃이 해야지 저 꽃이 나한테 오면 안 돼 정말 기도를 했어 저 꽃은 내 꽃이 아니어야 돼 그런데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러 갔더니 아니 다를까 꽃을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밥도 안 넘어가고 빨리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밥을 먹는 동안 내내 약간 MBTI는 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가까운 사람들 다 너 아이야? 아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직업으로 보면 이 인데 이게 평소 생활로 보면 상당히 아이에요 인간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앉아서 그때 그 돈가스 파는 집 고대 앞에는 있잖아 고대 앞에 밥집은 다 이렇게 붙어있었어 신속 많이 빨리 나와야 되고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A4 돈가스 이런 거 다 유명해 쟁반만한 돈가스 이런 거 뭐 우리는 딱딱 먹어재키고 애들이랑 같이 근데 돈가스 집인데 약간 조명이 이렇게 이쁘고 이런 약간 경향식 돈가스 집이었던 거죠 왜 이런 데를 가지? 근데 거기에 조명이 노란 조명이 되게 예쁘긴 했는데 기억에 조명만 생각나 왜냐하면 내가 빨간 장미였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 빨간 장미가 노란색 조명이 굉장히 예뻤어 그게 그래서 조명이 생각나 그래서 나올 때 뭐 어떻게 어떻게 희망을 안 줘야 되잖아 나는 그냥 친구니까 어쨌든 얘는 뭐 고백이죠 그게 어제 꽃을 줬으니까 밥을 먹고 내가 굉장히 어색했기 때문에 말을까지 입을 거의 틀어막은 거지 근데 꽃을 어차피 받았잖아 그때 일어나면서 테이블에 꽃을 놓고 왔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못된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왜 입까지 틀어막은 거야 내가 생각해도 못된 이렇게 빨리 수업할까 선생님 인성 논란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래서 꽃을 딱 놓고 왔는데 워낙에 깜빡깜빡하는 덜렁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가 깜빡하고 놓고 가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더 잔인해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전화번호 아 싫은데요 갔으면 되는데 왜 와서 확인 사살을 해 와가지고 그럼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 줄래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야 근데 여기 꽃을 놓고 나가잖아 눈치가 있어야지 근데 거기서 확인 사살을 해 어? 꽃 안 갖고 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 그게 더 무서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야 필요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별로였어 나는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정말 근데 지금도 별로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워낙에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80명 중에 4명이 여학생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대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내가 했던 멘트는 지금 생각해도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다 떠올랐어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잘못한 게 많아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꽃이 여기 조명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놓고 가세요 내 인생에 내가 아유 진짜 못됐다 하는 두 멘트가 바로 그거야 이 꽃이 여기 조명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놓고 가는 거야 다시는 연락이 안 하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깔끔하게 그렇지 빨리 본인과 맞는 사람을 만나죠 거기서 질질 끌면 내가 안 좋은 거야 그만해야지 4시간 아래가 4시간 지금 설 특집이야 뭐야 그리고 나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 처음 해봐 아 미쳤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쉬었다 갈까? 너무 떨리는데 내가 내 10년 강의 메가스터디에 혹시 조교 아이디 얻으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는 원래 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지금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캐스트에 올리면 아 근데 그 친구들한테 사과할 기회는 있겠다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때는요 근데 기억도 안 날 거야 야 너한테 관심도 없었거든 이럴 수는 있어 사실은 네가 캐스트 세상에 저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네 좀 딱 학교적으로 강의만 수학만 이렇게 3플러스로 가면 근데 반응이 아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또 잠이 올 때 이런 거 네 못된 얘기가 줄줄이 있거든요 다음번 잠이 올 때 인성놀란 날 뭐 괜찮아요 집중해서 수업만 들으면 그때는 철없을 때 사람이 소중한지 몰랐을 때 그때 했던 짓거리고 그래서 T가 3플러스로 가 그러니까 DT 빨리 하자 요렇게 돼 야 미분 가능성까지 오늘 테마 3개 해야 된단 말이에요 1교시에 작전 실패예요 이거야 그러면 이때는 T가 3플러스로 갈 때 DT분의 DFT는 뭐야 그러면 DT는 가로길이인 거고 DFT는 저 넓이니까 그러면 세로가 오른쪽에서는 갑자기 얼마로 바뀐다 3으로 바뀐다 그래서 T가 3일 때 좌미웅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좌미웅이가 다르면 접선은 이렇게 다르게 꺾인다는 거니까 첨점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미분 불능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T가 1일 때는 왜 미분 불능이냐면 요건 약간 아주 고난도예요 이게 넓이가 이렇게 커가잖아 여기는 요렇게 커가 이렇게 커가고 있어 T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T가 1-일 때는 그때는 DT가 여기 DT에 의해서 달라지는 넓이가 요만큼인 거야 이만큼 요거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요 1 때 T가 1-로 갈 때 얘가 DT면 요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요렇게 서진다는 거야 어차피 이게 선에 가까운 두 면이기 때문에 그걸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T가 1-로 갈 때 DT에 대한 DFT는 세로가 2인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좌미가 얼마가 된다? 좌미가 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미는 일단 1, 1이라는 정사각형을 벗어나서 왼쪽은 이제 교집합이 위쪽이 안 나온단 말이죠 T가 1보다 조금 클 때는 이제 세로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사다리골만 그래서 우미는 1인 거야 여기도 물론 요렇게 들어오지 오른쪽이 DT분의 DFT면 요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 사다리골은 여기가 DT가 되면 어차피 사각형이랑 같아 이기 때문에 우미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좌미가 2 우미가 1이어서 기하적으로 좌우가 같지 않은 거야 그러면 2일 때는 괜찮은가? 여기도 보니까 이 도형 자체는 꺾여 있는데 좌미가 뭐냐면 왼쪽이 이보다 좀 작을 때 이렇게 사다리골로 들어오는데 이 사다리골은 어차피 뭐 넓이 요게 DX면 얘랑 얘는 같아져 가는 거고 그럼 요 넓이에 대해서 높이는 왼쪽이 얼마? 2 오른쪽도 얼마? 2 그래서 미분 가능이 된다고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함수 F가 무엇을 기하학적으로 의미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넓이를 의미한다면 변수의 수직 높이가 기하학적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테마 하나 더 바로 이어서 아 요거 10분 끊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